한국어 공부 함께해요. 렛츠고! 이거 입어볼 수 있나요? 이 가게는 몇 시에 문을 닫나요? 이걸 다른 색으로도 있나요? 피팅 룸이 있나요? 피팅 룸이 있나요? 실례합니다. 이 주소를 찾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 지역에 지도가 있나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에 있나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에 있나요? 근처에 좋은 식당이 있나요? 근처에 좋은 식당이 있나요? 여기서 경복궁에 어떻게 가나요? 여기서 경복궁에 어떻게 가나요? 여기서 경복궁에 어떻게 가나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영수증 받을 수 있을까요? 영수증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를 받나요? 신용카드를 받나요? 신용카드를 받나요? 할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례합니다. 영어 할 줄 아세요?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근처에 좋은 커피숍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근처에 좋은 커피숍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근처에 약국이 있나요? 근처에 약국이 있나요? 비닐 선보여